와, 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어우, 자, 랜. 응? 바다 좋지? 응. 근데 오늘 날씨 어때? 응. 안 좋아. 날씨 안 좋아요? 응, 비가 와. 비 와요? 어우, 갑자기 비 오네? 거기 숨으면 되지. 아, 우산 있다. 다행이다. 오, 예바. 이야.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해가 나왔어? 어. 또 비가 와. 비 안 와. 오늘의 친구가 누구야? 글쎄, 우리 한번 볼까? 갱구야, 나와라. 냠냠냠냠. 아,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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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파는데 빨간색, 씨도 있고, 꽃. 맞아 오 여기 앞에 빨간색 많은데 자 한번 봐봐 얘처럼 생겼어 여기 안에 쉬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위에 꽃지가 있어 무슨 색깔 빨간색 오케이 이거 뭐야 수박 수박은 쉬 있어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오케이 자 그럼 팬 어떤 거 걸릴까요 나는 수박 수박 오케이 그럼 아빠가 토마토 오케이 없는데 아 이거 잘랐어 원래 조금 있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 보라 야 토마토 안녕 랭슨이 토마토 좋아해 싫어해 원래 안 먹어 아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같이 놀아보자 어때 여기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 이거 하나 만져봐 느낌이 어때 이거 미끌미끌하고 단단해요 이거는 자른 건데 여기 안에 어떤지 한번 만져볼래? 씨 오 씨 있고 이거 하트처럼 생겼어 오 그치 하트처럼 생겼네 안에 어때 이거는 보들보들하고 미끄러워 아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 봐봐 봐봐 지가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귀링은 먹어본대 별로야? 친해지면 먹을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나게 놀아야지 알았어 신나게 놀아 봅시다 오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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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에 가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타 소스도 만들기도 해 너 파스타 먹을 때 토마토 소스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응 진짜 토마토 소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토마토 소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토마토 소스 이렇게 하는 거야 손으로 조금 해봐 아 재밌다 실컷 해주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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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지 않게끔 부탁드릴게요 봐봐 친구 같아 그치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응? 같은 냄새? 아니 소스 소스를 보여주려고 액체가 이렇게 나왔어 토마토 주스 여기 담아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토마토 주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A4A 음 걸쭉하네요 먹어봐 솔직하게 싫어할 수도 있어 싫어해 자 오늘 특별한 요리사 초대했습니다 요즘 유명한 요리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손님 소스 너희였어? 맞아요 자 어느 메뉴 뭡니까? 피자요 피자 아 나 피자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고 많이 더 먹죠 자 그거는 뭐예요? 토마토 소스입니다 소스 근데 뒤에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따라해요 위면만 하시고 아래면 하지 말고 소스는 다 뿌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치즈 치즈 뿌리면 돼요 치즈 뿌리고요 치즈 뿌리고요 내가 봤을 때 피자 올라가는 치즈보다 네 배에 들어간 치즈 훨씬 더 많았어요 치즈 뿌리면 배는 토마토가 안 올라가요? 싫어 나는 치즈 피자 만들고 있어요 형 오늘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오늘 벤슬리 위한 피자 만들고 있어요 벤슬리 좋아하게끔 해줄게요 어허 준비됐어요 우리 벤슬리 요리사님 만든 치즈 뿌리토인가? 치즈 피자 치즈 피자 자 그리고 제가 만든 토마토 루콜라 소세지 피만 올라간 피자 아빠 우리 바꿔먹자 바꿔보자고요? 아 난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아 맛있어 어때? 맛있어 응 나도 오늘 먹을게? 아 맛있네 어떤 것도 맛있어 손 씻게 네 내꺼? 그렇지 너 원래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자 벤슬리 응? 맛은 어때? 토마토 들으니까 달콤해 우리 지금 보는 친구 중에도 토마토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만져보고 같이 놀아보고 먹어보고 암 암 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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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ö